안녕하세요. 해피쭈니 종이였기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생긴 상을 한번 접어볼텐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먼저 종이를 십자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자, 다 했으면 뒤집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소스와 양파. 또 다른 떡볶이. 오징어의 양파.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치즈를 넣어주세요. 자 다 접었으면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으면 사각숨언니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을 위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속까지 전부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 속까지 다 접었죠?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부분을 다 펼쳐서 이 부분 가운데 부분하고 여기 접었을 때 여기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여기 끝부분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. 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선. 여기랑 여기랑 해서 이렇게 하면 선까지 접는다는 뜻이죠?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펼쳐서 주세요. 그 다음에 아까 접은 부분을 속으로 집어 넣어주세요.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등지러미를 접어줄 건데요. 등지러미를 접는 방법은 바로 토끼기 접기입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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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는 방법이죠? 자 먼저 이 끝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선하고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내 말은 여기를 어떻게 접고 여기를 어떻게 접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랑 여기가 만난다는 뜻입니다. 펼쳐서 두개를 한꺼번에 접으면 손잡이 같은 게 생길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으로 하고 한쪽으로 어딘가 놔두고 뒤집어서 끝까지 올려주세요 여기도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어요. 그 중에 한 개만 잡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. 좀 많이 올려주세요. 좀 많이 올려주세요. 최대한 많이 올리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나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여기 접은 부분에 윗부분만 밑으로 한 조금만 내려주세요. 이 부분이 한 살짝 꺾일 정도로 너무 살짝 꺾일 정도로 너무 살짝 꺾일 정도로 부메랑처럼 많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꺾일 정도로 예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. 이 부분 때문에 똑같이 접을 수 없다고 해서 똑같이 못 접는 건 아니죠. 여기를 보면 여기 올리면 뒷부분에 표시가 나요. 표시가 날 거예요. 그러면 이 표시대로 쭉 올려주세요. 그리고 내려주세요. 어느 정도 내리는지 또 모를 것 같죠? 괜찮아요? 살짝 감으로 접어주시면 돼요. 감으로 손으로 잡으면 감이 와요. 그 다음에 이제 당겨 접기를 할 건데요.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. 하필 좀 할게요. 자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그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아니 반대쪽이 아니에요. 뒤쪽이네요. 쑤 쑤 쑤 쑤 쑤 쑤 넣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. 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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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여기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냥 리듬 같은 것을 맞춰서 쑤 쑤 하면 돼요. 근데 살짝 여기가 너무 밑으로 내려간거 같으니까 여기를 벌려서 살짝만 쭉쭉 쭉쭉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드럽게 나올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여기를 쭉 올라가게 해준다고 했죠 됐어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살짝 접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다 접했는데 첫번째는 이 부분을 여기에 맞게 접어주세요 쭉 이런 모양이 될거에요 그 다음에 안보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면 튀어나오니까 여기서도 안보이게 접어주면 접어주고 여기 선대로 다시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안보이게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접어요 자 그리고 바늘 접어주세요 자 이제 어느정도 상어 모양이 나왔죠 근데 꼬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선이 생겨요 뒤에 접는 그런게 생길거에요 그러면 이것대로 쑥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뒤에 있는 여기 한 부분을 여기로 올려주세요 올렸다가 조금 있다가 내려주세요 조금만 남기고 그리고 이 내린 부분을 아까 여기 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들어가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데요 그냥 넣으면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풀칠을 해줄게요 풀 여기 그냥 전체에다가 다 다 바르고 접기 전에 이 녀석을 쏙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접어서 꽉꽉 눌러주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말을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입이 없어요 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마르지가 않아서 좀 불편한데 다시 그냥 넣어주고 덮고 꽉 눌러줄게요 어느정도 마를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저는 이제 다 말랐습니다 근데 다 말랐어도 떼질 수가 있으니까 꼬리를 살짝만 펴주세요 진짜 상어 같기도 하면서 잘 떼지지도 않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접어놨던 한 장이 있을거에요 이 한 장을 밖으로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꺼냈는데 너무 많이 꺼낸거 같으면 아침에 살짝 넣어주고요 너무 확 돼가지고 자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